5. 바울의 선교 예정을 찾아서 토키와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의 길 전부 개선해봤더니 약 13,000에서 15,000km나 되는 엄청난 그 길을 걸어다녔어요. 저는 매일 차로 보통 짧으면 3시간 보통이면 6시간 아니면 12시간을 차로 이동합니다. 하루 종일 한 군데 보고 이동하는 것. 많이 보면 두 군데 보는 것. 그 엄청난 그 길을 가면서도 차로 이동하는 데 얼마나 힘들던지.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15,0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길을 걸어다니고 아니면 배로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배로 이동하는 그 길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다 다녔어요. 그 길을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또는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또 맹수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바울은 그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있었던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또 그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복음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성례에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 며칠간 기도하죠. 아침부터 제발 질문하지 말라는 표정들인데 며칠 동안 기도하죠. 예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10일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넬루의 가정에는요. 그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놀랍니다.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떠났어요. 500명 기도했다가 12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넬루의 가정 가운데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던 분들의 방언이 임하고 환상을 보는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봤던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지난 번 읽었던 사도의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면 있죠?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한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그와 함께 한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요? 놀란 이유가 뭐예요? 네? 왜 놀랐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 누구에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실과 또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고 방언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놀랄 일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했던 그와 함께 했던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이 성령의 선물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다.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방인들까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사도행정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쉽게 말하면 본부죠. 본부.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 거기에 있었던 사도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들어갔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 또한 놀랄 일이었어요. 어디에 복음이 증거된 게?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어디? 땅 끝까지.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유대 땅까지 이제는 사마리아 땅까지 갔어요. 그것도 놀랄 일이에요. 자 죄인이오 이방인 취급당했던 유대인이라면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요.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충격적인 사건. 사마리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빌립지사는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사라는 그 지역 광야로 내려갑니다. 거기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우리와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므로 그가 어디에기로 어디로 갑니까? 그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지금의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라는 것은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사건이 빌립지사가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가서 뭐 했을까요? 그가 만난 예수를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행전은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는 사도들의 행정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도들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요 6장 7장 8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평신도였던 평신도 집사 빌립과 스테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흩어진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오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그들은 도시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루살렘의 스테반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국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러면서 9장에 사울이라는 청년 유대 청년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우리가 지난번까지 읽었던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성명받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디 온 유대 지역과 그리고 어디 사마리아 이제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라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뭐에 사로잡혔어요? 유대주의에 사로잡혔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성명받는 것이 놀랍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너희들 여기 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예 노스쿠리아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모더라도 누군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코레아? 어디? 사우스 노스? 물어봅니다. 예 노스쿠리아 하면 놀라요. 우리 아바히 수령 동지 김정은 동지기 파송받고 왔다고. 놀랍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왜 왔냐예요. 너희들은 여기 왜 왔는데? 라고 물어보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놀래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믿어?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왜 들어오는데? 그들은 놀랄 일이죠. 맞습니다. 그들 눈에 비춰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외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데? 나는 원체하네. 야 다 잡아먹으라 했는데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걸 왜 먹어요? 내가 왜 그들에게 갑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잔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 내가 깨끗해 한 거야. 내가 깨끗해 한 걸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 너는 가서 잡아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잡아먹으십시다. 잡아먹어야죠. 하나님은 잡아먹으라는데 왜 우리는 안 먹습니까? 잡아먹어요. 먹을거리 많습니다.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은 고넬리와 그의 사람들에게 물로 이제는 침례를 줍니다. 아니 이들이 성령 침례 받았는데 우리가 물로 침례 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로 침례를 줍니다. 이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이들도 이제 우리와 같은 가족입니다. 베드로와 그들과 그 며칠을 더 함께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듣습니다. 참 그 소식 참 빨리 잘 도들어가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과 신도들의 반응은 여러분 들었을까요? 1번 매우 기뻤다 2번 슬펐다 3번 분노했다 4번 낸들 알겠느냐 몇 번이었을까요? 1번 매우 기뻤다 2번 슬펐다 3번 분노했다 3번 4번 낸들 알겠느냐 몇 번이에요? 1번 매우 기뻤다 3번 4번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받아들였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이사에 있었던 베드로가 며칠 머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유대 신도들 사도들과 유대 신도들이 몰려옵니다. 몰려나와서 베드로를 다그칩니다. 왜요? 잘했어! 이게 다그치는 것입니까? 다그치는 거예요. 막 눈을 불아리면서 뭔가 막 따질 듯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3절 다같이 시작 당신은 한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여러분 나무랐다가 뭐예요? 나무에 나무? 나무랐다 이 말은 반응이 뭐예요? 1번 기뻤다 이소라 자매의 말 굉장히 기뻤다 그래서 나무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나무라는 거죠 2번 슬펐다 4번 분노했다 4번 맨날 알겠냐 그럼 정답은 3번 이소라 자매의 말이 틀렸다라는 걸 여러분 입증해주는 사건입니다 나무랍니다 뭔가 분노에 찼어요 분노에 찼어요 왜?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한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으로서 당신들은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부정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먹었던 그 음식은 율법에서 정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내어놨던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당신들도 이제는 부정해진 사람이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와 함께 하려면 당신도 정결의식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부정해지으니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부정해질 수 없다라는 너 왜 그랬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율법에서 정한 것들을 하지 않고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육의 11장에 보면요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된다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부정한 새들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음식 규례가 나오는데 사도들과 예수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이 너희들은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여전히 정결해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전히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베드로는 율법을 어긴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동안 있었던 일 2차, 2차, 3차, 4차, 4차, 4차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1회, 2회, 3회, 3회.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봤어 내가 요파 피장 신문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는 것도 다 알려주시고 나에게 사람을 보냈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따라서 또 가이사라로 갔어. 그리고 고넬류에게 그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때 나는 요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제서야. 그제서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4등경 2장에. 여보세요. 4등경 2장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등경 2장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장면. 4등경 2장 17절부터 21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물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씀. 마지막 때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요일 선지자의 말씀을 선부했지만. 역시 이 모든 사람은 이방인에게는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이방인 구원과 성령의 인재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모든 남종과 여종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도들도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주의. 우리만. 나만. 우리 민족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4등 2장에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했던 그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목회자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설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지 않고 설교하는 거.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듣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설교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믿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설교하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저 배운 대로 그냥 들은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신학교에서 배웠어. 어디 세미나 가서 배웠어 들었어.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요즘은요.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돈 주고 팝니다. 설교를 팔아요. 제 설교도 팔까 생각 중이에요. 안 살려나. 무명해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돈 주고 팔아요. 돈 받고 팔죠. 돈 주고 파는 게 아니고. 돈 받고 팔아요. 돈 받고. 돈만 내면요. 돈만 내면요. 한 달 분. 한 달 분. 설교 책자가 옵니다. 네 달. 정기적으로 책자가 와요. 그래서 주일 설교 네 번. 이번 세 번. 3월 같은 건 다섯 번의 주일 설교. 네 번의 수요 설교. 네 번의 금요철에 설교. 그 다음에 서른 한 번의 새벽 기도 설교. 그리고 신방 설교. 이게 책자로 딱 옵니다. 돈만 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딱 보고서 설교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회원 가입만 하면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원고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기도하면 한 편 골라요. 어떤 설교를 할까. 제목이 좋아야 되겠죠. 이 제목 참 감동이 된다. 설교 한 편을 골라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만 싹 바꿔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말씀에 무슨 생명이 있고.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게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통계를 했어요. 논문도 표절을 하는데. 설교 표절. 이거에 대해서 당신은 설교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서 자신의 설교를 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을 때. 50%가 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들은요. 워낙 바빠요. 일정 자체가 바쁩니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참 있을 부족하겠죠. 그래서 설교를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요. 비서진들이 있기 때문에 비서들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매주 설교를. 거의 주일 설교만 하면 되니까. 바쁘니까. 그리고 비서들이 쓴 설교를 가지고서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선교 그 원고를 보고서 설교를 하신다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작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큰 교회. 물론 모든 큰 교회가 다 그렇던 건 아니고요. 1만 명 이상 되는 그 교회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응답으로 생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는다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거람직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만약에 그들이 또 거역한다면 같이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18절 말씀 크게 두 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성령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루는 길을 열어주시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쿵 저렇쿵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잠잠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자. 다 같이 입을 닫자. 입을 닫자. 옆에 사람 보고 잠잠합시다. 반론을 제기하지 마세요. 반론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목사님 왜 맨날 그러신대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지 못하고 그냥 막 또 반론을 자고 왜 그랬어 왜 왜 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일을 제한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잠잠합니다. 잠잠하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뭘 이제서야 이제서야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도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길 이방 사람들조차도 회개하면 생명에 이르는 길 그 생명에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일에 성공했습니다. 사업에 대박났습니다. 돈가스 만개 팔았어요. 하루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와 이번 보너스 천 퍼센트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믿지 않는 그 열방이 믿지 않는 민족이 죽기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테니까 나의 희생이 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영광이 아니고 나의 부귀영화가 영광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나자짐과 나의 포기와 나의 내려놓음이 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죽기로 돌아와 구원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드디어 베드로도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그 유대인들도 알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민족구원 이 대한민국 구원 받는 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 아직 안 믿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구원 받는 거 그리고 세계열방 선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열방 아직도 복음이 없는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사도들처럼 나만 구원이 아니라 나만 구원 받으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가 아니라 모든 열방이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말면 모든 민족이 구원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너만이 아니야.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날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앞에 서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이또다라고 사냥할 날이 올 거라고 요한계신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신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룩마리를 입고 종류나무까지를 손에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 날이 올 거라는 거야. 이 날이. 지금부터 1940년 전 바울의 그 선교여행을 통해서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라에 했던 그 길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로마가 복음화가 뒤였지만 지금은 이슬람 국가 하나님이 아닌 알라를 섬기고 있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없는 다시 선교해야 할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자유롭게 찬양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313년에 로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다면 믿고 기도한다면 내 엄마 내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내 형제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한다면 자라 먹으라.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의심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믿을 거야. 내가 지금 10년을 기도했어. 10년 기도했습니까? 20년 기도하세요. 20년 기도했어도 안 됐습니까? 30년 기도하세요. 아니 30년 기도해도 안 됐습니까? 아니 여러분 죽었습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세대에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내 가정 내 민족이 돌아오기를 아니 모든 민족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복음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야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복음의 길이 복음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누가 이 길을 갈 것이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들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방관자예요.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구원의 복음은 결코 나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이제는 눈을 들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됩시다. 바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이 황마음을 보세요.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죽어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게 수많은 민족들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세요. 이게 주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금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최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돼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돼요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니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땅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영광 아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의 영광 아득한 오 주의 영광 아득한 오 주의 영광 아득한 주소서 오 주의 영광 아득한 오 주의 영광 아득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네 우리 주네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추리 말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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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을 향하여 나가세요 이라버린 영웅을 향하여 말아놨다 말아놨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네 다시 오신 길을 만들죠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았습니까 복음하각이었습니까 이제는 민족으로 나가세요 열방으로 나가세요 멈춰있지 마세요 그날에 머물러있지 마세요 나가세요 우리 주네 온 땅 덮 그날이군 우리 주네 우리 방끝에서 주를 맞추리 말아놨다 말아놨다 주여 나에게 영혼 구력의 열정을 다여 주옵소서 영혼 구력의 열정을 다여 주옵소서 이라버린 영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영혼 구력의 열정이 되어야 있기를 원하오리 말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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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여 주여 내가 가겠을 나를 써달라라고 화가 참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잡아먹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이 나가는 저희들에게 영혼 시옵소서 우리 주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네 하늘 역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말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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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말아놨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적성 모든 적성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말아놨다 주 예수여 말아놨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천에 우리의 천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의 천에 우리의 천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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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천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많은 영원도 있습니다 나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구원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 모두 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곧 땅 높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말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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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 주 예수여 아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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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 주 예수여 우리 주님께도 설마 피들고 말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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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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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연락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 가정만의 구원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구령의 열정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이 발길이 닿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세계의 열방을 품게 하시고 그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계의 열방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의 층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사 그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생명의 문이 열렸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꿈 꾸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문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주인의 예물로 감상금으로 또 성경금으로 이 모양 소모양으로 들여지는 모든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추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정말 마지막 추수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추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노리고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경님의 가마 감동용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말씀처럼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를 다시 꿈꾸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아직 복음이 필요한 그 민족 열방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